어? 환영합니다. 건갈 오오 이건 캐릭터 안나오네 얘 채팅창은 뭐야 이거 졸라 거슬려 도끼 있어 도끼 이거랑 고기 우와 야 이거 왜요 나무 한 개씩밖에 안줘 어? sn gr a gr a ss.on 뭐 뭘 질하는 거야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잇 잠깐만 뭔데 이게 아 잔디가 없어졌다고 이것도 막 내구도 같은 뭐야 어 채팅에 킷홈 뭐야 어? 배드 아잇 배드 통나무 더미가 있어? 어? 이거 뭐야? 30초 여기서 사람들을 찾아야 돼 졸라 졸라 죽이고 다녀야 돼 난 살인마가 되겠어 나 밥이라 안 돼? 집이다 집 어어 총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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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떤 새끼가 사냥꾼들의 소리가 사냥꾼들의 소리가 오픈 헤이 개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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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개같은 거 개같은 거 이 집 부셔서 들어갈게요 집 못 부셔? 어 그래? 남의 집 부셔서 들어가는 게 참 좋은데 똑똑 똑똑 또덕 또덕 총소리 나는 대로 가볼게요 맞짱을 떠야겠습니다 오 저 새끼 뭐야 역시 동물이 동물이 왕이죠 동물 내가 왔다 동물새끼 이 동물새끼 이 개같은 거 이 개같은 놈 덤벼라 이 개같은 놈 개같은 놈 개같은 놈 이 개같은 놈 뭐야? 뭐야? 머그 어떻게 먹어? 이렇게 해야돼? 오케이 오 다 나의 먹잇감들이군 이 개같은 놈 이 개같은 놈 덤벼라 1대 1대 18이다 이 내가 전설이다 전설 빠따 새끼야 야 어떠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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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실력이 이 거지같은 놈들 일일이 옮겨야돼 이거? 어? 총 총알 얻었어 총알 저 죽여 죽여야겠다 아까 총 쏜 새끼 날 날 놀랬겠어 이 개같은 놈 이 개같은 놈 이 개같은 놈 이 개같은 놈 어? 아이 졸라 이 개같은 놈 어? 뭐야 이 어딜 도망쳐 도망치는 거 봐 하하하하하하하하 갈데가 없구나 이 ری땔비생키 불쌍히 quiet 불쌍하고마이거 히읏 знаю 어떻게鞠 어디가 어? 어 좋아 무한 무한 가족 무한이다 무한 이 ری땠 데즈 역시 데즈 세끼라 많이나오네 루 하 하 웃 오옵마 깜짝이야 이 개같은 놀랬어 이 개! 놀랬어! 놀랬어! 놀랬어 이 개같은 놈아 어 역시 물, 물 중요하죠 물 남의 집을 부숴야 되는데 이거 나무, 나무를 쓰러트려야 돼 이거 어? 배고픔 어? 과자 처먹네 이거? 과자를 먹는 거야 고기를 먹는 거야 이 새끼 이거 오케이 좋았어 이거 어떻게 막 조립 같은 거 어떻게 해? 조합? 크래프, 크래프티 어? 모든 스튜, 스톡 스톡 어? 뭐 잘못, 잘못, 잘못 만졌어 어? 큰일났다 아, 안 만들어 랄랄랄랄랄랄랄 어? 오늘도 즐거운 즐거운 야생이구만 오늘 처음 했지만 오늘도 즐거운 야생 이 뭐 달 랄랄랄랄랄 어? 킥? 키떳어뒀어, 키떳 오 오오 150 이케 돼지새끼 돼지새끼를 잡아라 아 때리던 말던 이거 때려야지 때리던 때리던 말던 이거 때려야지 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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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이거냐 닥쳐!! 졸라시끄럽네 아 졸라 졸라 쫓아다녀 이 새끼가 아 그만 쫓아다녀 아 그래? 아 방제목 바꿔야지 방제목을 바꿔줄까? 러스트 파밍을 어떻게 하지? 파밍을 일단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총! 나 총알이 있으니까 일단 총알을 만들어야 총알이 있으니까 총 만들어야겠다 총 만들어서 사람 죽일래 아까 총 쏜 놈 죽여야겠다 핸드캐넌 우드랑 메탈 메탈이 필요하네 길을 따라 오 나무 있어 나무 하아! 나무를 얻었습니다 오우 쉣 어 돌려깎기 이걸로 조각상을 만들어야겠어 좋았어 오늘부터 조각상이다 오오 사슴이 있어 사슴 이것도 돼지 마냥 많이 주겠지? 야 이 새끼야 으아 이 새끼가 뛰는거 봐 야아 졸라 거즈같이 거즈같애 거즈같애 오오오 개많이 줬어 이거 뭐 이상한거 계속 많이 파밍하고 있어요 저 제가 또 파밍좀 잘합니다 집이다 집이다 집 F1번 눌러서 채팅을 꺼? 채팅 아 뭐야 아까 안때렸잖아 개 개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이 새끼들이 날 놀래키다니 채팅 어떻게 끄지 빨간색 말풍선 된건가 F1 오 메탈 네네 다 뒤졌다 총 만듭니다 이제 개같은 개같은 펌핑이 새끼 블러드 드로우 킥 블러드 좋았어 총 만들게요 블러드 얻었으니까 총 총 총총총 캐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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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개같은 놈들 이 개같은 놈들 졸라 약자인척하다가 총 총을 바로 꺼내가지고 사람 만나면 해야겠다 좋았어 다 돼졌어 이 개같은 새끼들 감히 날 놀래켜? 그렇게는 안되지 총알 이렇게 해야돼? 돌필요없어 어? 돌 돌 안써 약자인척하다가 갑자기 그냥 총 꺼내가지고 그럼 바로 놀래가지고 놀라겠지 좋았어 총총 총총 한 번 테스트 해볼게요 총총 테스트할 동물이 어디있나아 이거 집 못 부셔 진짜 총 계속 쏘면 부셔질거 같은데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무도 없군 동물들도 없고 동물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 나무 좋아 나무 좋아 나무 좋아 좋은 파밍 좋은 파밍 네 좋은 파밍했습니다 일단은 파밍이 파밍이 중요하답니다 지금 공가리의 공가리의 오더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이 게임 처음이거든요 어어 야 저기 저기 집있다 저거 턵니다 저거 제가 또 도둑이기 때문에 저런 집은 그냥 털어버릴수가 있습니다 어 어디서 총소리 나 하지만 쫄면 안돼요 뭐야 이거 뭐 거지같은 집이야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집이 있어요 총 총 그래 총발사 총발사 총 총 총발사 야 뭐야 이거 왜 안나가 야 총 총 안나가 야 야 총이 안나간다니까 아이씨 이 개같은 새끼를 대가리를 찍어버려 이 개같은 새끼가 야 야 야 야 야 이거 총 총알 아니야 이거 이 총이 아니야 어 뭐야 어 방금 어떻게 한거야 뭐야 뭐야 어 야 총 뭐야 이거 이래용 안나가 어 방금 뭐지 야 나 버릴래 이 개같은거네 이거 아이씨 꺼져 아이씨 아이씨 건 파우더 뭐 일단 파밍뒤지게해요 일단 흠 곰 뒤로 누운거 귀엽다 어 어 바 아 저기로 가야지 어 개가 따라온다 오이씨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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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무서워 오호 나 개장수다 이야 이상한 소리 나는데 오오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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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까지 왔어 어 오 yeah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치 미지네 방사는게 올라갔다구요? 어? 플래시 라이트 모드? 아 조용히 해! 뭐야? 조용히 하네 조용히 하라니깐 오오 왜왜왜 에이씨 도망갈거면서 조합 어? 옷 오 옷만들었어 오오오 오 님들 저 옷만들었어요 오오오오오옿 오오오옿 오옿오옿오옿오옿오옿오옿 아옷만드니까 왜옷을져 이 개같은 더 좋은옷이잖아 그리고 아이씨 아이씨 이 새끼들이 지금 옷만드니까 옷을 주네 이거 방사능 높으면 어떻게 되는데요? 옷 안 입었어? 안 입었네 버려 조합 뭐가 있지? 봐야돼 이런거는 우드게이트 뭐야 이게 우드웰 이건 어따 써? 우드 이건 뭐지? 이 오오오오옥 곰탱이 좀 다른 곰탱인데? 오우 오우씨 오 뭐 개많이 줬어 뭐? 뭐야 이거 집을 만들라구요? 맞아요 전 자유로운 영혼인데 집 따위 오? 왠지 이게 더 좋아보여 이게 더 좋은거 맞죠? 이것보다 이게 더 안좋아보이네 아이씨 잘못만들었어 아이씨 에라 이새끼야 어 닭 닭도 있네 닭 닭새끼 치킨에 먹어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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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야? 아닌가? 필요없는거 버려야겠다. 아니 이거 총만들어야돼. 총! 총으로 다 죽여야돼. 약한척 한 다음에 다 죽여야돼요. 활! 이건 에로우고. 오오! 리볼버! 메탈이 부족해? 아이씨 모르고 두번만들었어. 어? 활 쏠수있나? 어 쏴봐야겠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오호호호! 오, 원 willingness이야! 오오오! 뭐해야돼..그런데... 흫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건 뭐해야돼? 조용히해 집을 찾아야돼요? 아 그래요? 사람 이거 오면 활로 쏘면 되겠다 아니 이 넓은 땅에서 템파밍을 하라니까 뭐라해야돼? 이 느낌 사람도 안보이고 아이씨 뭐야 아무도 없어 분명 서버에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내가 들어왔을 때는 일곱 명인가? 있었던 것 같았는데 다들 집 짓고 사는건가? 다들 같이 사나? 집 털..집.. 이거 마이크 막 대화할 수 있을텐데 내가 알기로는 막 이사람들끼리 마이크를 대화할 수가 있어 난 등산인 난 등산인 음 어때요? 등산했어요 저 어때요? 절로 가야지 여기 오우 쉣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두시잖아 벌써 시간이 두시잖아 이거 일단 러스트 여기까지 해도 되나? 해야될 것 같군 해야될 것 같군 2시에 끝내요? 1분 남았어요 2시에 끝내야겠다 집을 찾고 싶지만 집이 없어 굉장히 무서운 보금이 난 말을 놨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이 게임은 좀 낮에 해야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애 네 사람들 멀티 이거 사람들 이렇게 막 죽이고 그래야.. 그래야지 굿이에요 굿이다 네 오늘 러스트 여기까지 하죠 kita 아저씨 따라서 여기서 이어가 여기 코너